2024년 9월 8일 일요일 새벽 3시 15분 54초입니다. 전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금요일날도 미위 증시 많이 빠졌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좋죠. 안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금투세다 뭐다 뭐 얘기하는데 상관이 없어요. 원래 침체가 오려고 했었고 그것 때문에 오는거지 지금 뭐 금투세를 유예한다고 해서 갑자기 들어올릴 이유는 없어요. 그리고 많이 빠지면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시행이 되면은 투매가 아마 더 나올거에요. 아마 9월 10월 정도까지 더 나올거고 11월 12월은 배당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텐데 돈이 되면 부자들은 돈이 되면 들어옵니다. 세금 얼마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보통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연수익률의 한 8% 정도면 충분히 들어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부터 꽤라고 하면 1, 2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직접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제 그런거를 이제 감안하시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정목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날이 대규모 채용을 한다고 했구요.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 잠깐 올랐었고 월요일에 2차전지 쪽이 좀 올랐어요.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 그것 때문에 뭐 그것도 좀 잠깐 좀 채웠었고 그 다음 셀료메드가 제가 이제 종목 설명할 때 하면 되겠지만 여기 뭔가 갈 그 작전주 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. 작전주까지는 아닌데 올리기 위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쏠 것인지 아니면 좀 쉬었다 다시 나중에 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SM 버츄얼 가수 이거 뭐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시도하는 거는 뭐 좋습니다. 그리고 서울옥션 이게 STO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며칠이나 이틀 정도 좀 올랐었고요. 이거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아마 수익을 냈겠죠. 지금 내고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이거는 STX 쪽에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었고 텍스터가 이걸로 오른다고 싶을 정도로 해서 갑자기 이걸로 해가지고 한 18% 정도 많이 빠졌다가 좀 올랐어요. 올랐다가 좀 금요일날 좀 빠졌고 다음 CS 리테일은 인디뱅 뱅이 이제 술이죠. 와인 쪽 이렇게 와인 기업 쪽이랑 이렇게 했다고 하고 다음 유니슨이 종목할 때 하면 되겠는데 두 번째 뉴스에서 특이하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빼기 더 빼려고 한번 올랐다 뺀 한 것 같아요. 더 빼버리려고 보통 이런 방법 많이 쓰는데 와이지 엔터가 트웬니원 15주년 콘서트 그 해외 쪽으로 필리핀 아니라 하나 더 있던데 인도네시아 자카로타 공연을 확장했다고 합니다. 종목별로 한번 볼게요. 에스틱스 그린로지스가 잠깐 좀 쳤었어요. 잠깐 빠지는 와중에 만원 정도까지 일단은 그냥 보고 있는데 하락장이라서 그냥 빼는 것 같고 나중에 여기는 들어올리기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왜냐하면 실적이 크게 나빠질 하반기부터는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흑자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아직까지는 네 그런 종목이 지금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은 하지만 시장 때문에 더 밀릴 것 같아요. 중간중간 한번 툭툭 튀어주긴 좋을 것 같은데 뭐 사라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에스틱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밀려버렸죠. 여기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. 적자가 되기 때문에 많이 쭉 빠지면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. 예전에 2천원 정도까지 뺏었기 때문에 증시 막 밀리면은 그 정도까지 다시 또 밀릴 수도 있어요. 밀렸다가 또한 몇 년 안에 또 한번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릴 때는 이번에는 사모펀드 엑시트 용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현대마린은 생각보다 여기가 많이 빠져가지고 좀 살짝 놀랐는데 증시 밀리면서 더 빠질 것 같아요. 지금 금요일날도 안 좋아서 이게 보면은 중국 쪽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합병해가지고 전세계의 30% 를 갖는 대형 조선사가 중국에서 탄생했다 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엔 유중이랑 사모펀드 뭔가 하려고 가격 내린 것 같아요. 여기도 그렇고 그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여기서 좀 빠질만큼은 좀 빠졌다고 보거든요. 이때 누군가 주워먹은 것만큼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이 정도까지 더 빼도 사실은 상관은 없을 정도로 그동안 좀 오르긴 했어요. 월봉 보면 여기도 좀 그동안 좀 올랐었는데 여기에서 발표가 나고 오른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에서 사실 반등 약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밀렸고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더 밀리겠지만 왜냐하면 유가도 빠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 10월 11월 정도 정도까지는 최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그냥 조금씩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 17,000원대 18,000원 이 정도 저항 바닥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17,000, 18,000원 여기 개파락 있잖아요. 여기 메꾸긴 할 거예요. 언젠가 여기 계속 걸리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쉽게는 못 올라갈 것 같고 단기로 뭐 호재거리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어서 17,000원 18,000원 사이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 2만원 아래야 29,000원 정도 정도 또 보시면서 추메한 건 약간씩 좀 정리하고 사고 팔고 이렇게 계속하면서 물량 작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현대마린 엔진에서 얼마 안 되는데 몇 천만원 정도 더 샀습니다. 이번에는 상모던가요? 그 분이 좀 더 샀고 그 다음에 16,000원대 추메을 더 했고요. 이제 그 더 빠졌죠. 그 MRO죠. MRO 함정 MRO는 사업성 수익성을 검토한 후에 참여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아직은 좀 물량이 글쎄요. 미국 쪽에서는 아마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캐파가 안 나올 수 있어서 아무튼 하긴 할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보수 유지 정비 요구는 100%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한 번 일이 들어오면 꾸준히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전기선 부회장은 싸게 최대한 싸게 해서 많이 남기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딜을 할 텐데 방산 쪽은 아마 그쪽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. 근데 장기적으로 좀 불황이 왔을 때 먹거리는 확실한 거라서 확인할 거라고 봐요. 어느 정도가 될 건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16,000 어 목요일이었던가요? 여태까지는 추매를 했고 금요일날은 여기까지는 추매를 했습니다. 생각보다 좀 더 빠져가지고 더 사고 있고요. 야 이 정도면 14,000원 정도까지 빠지겠는데 싶을 정도 증시가 안 좋아서 근데 조선주는 나쁠 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 또 갑니다. 경기 침체건 뭐건간에 몇 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되기 때문에 갈 거고 해운사들 그 선주들 돈이 많아요. 지금 한 몇 년 3년 5년 경기 침체 온다고 해서 어 배 발주 취소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. 당장은 다만 그 새로 발주를 안 할 수는 있죠. 좀 시간을 끌 수도 있죠. 왜냐하면 지금 신조가가 너무 높아서 그걸 누르기 위해서 어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물동량이 또 문제가 됐을 때 어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할 겁니다.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HD 현대 이쪽 지금 계속 파업 분파업이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겠으나 그래도 어 지금 일손이 좀 딸리는 상황에서 아마 협상을 진행될 거고 제가 봤을 때 추석 전이나 후 이 정도 둘 중에 하나로 맞춰지지 않을까 제가 정기선 이사 이분이라면 추석 이후에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어 추석 명절 보너스나 이런 거 좀 덜 줄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한국 조선해양 여기 LNG 벙커린 이렇게 두 척에 2400억 이거 좀 작은 건데 한 척당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으나 두 척이 이 정도면 비싸진 않은 거고요. 좀 작은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비포에서 아마 받았을 거예요. 어 그래도 한국 조선해양도 이제 빠질만큼 좀 빠졌다고 보여줘서 여기는 좀 올랐는데 여기 단기로 좀 걸리다가 지금 증시처럼 밀리면 빠질 거예요. 빠지다가 실적은 좋다라고 해서 오를 겁니다. 또 조선주는 어 경기 침체건 뭐건간에 실적은 어쨌든 계속 지금 유가가 조금 약간 내려오긴 했는데 음 1380원 정도 했다면 10월 11월 정도 돼가지고 좀 그거 할 텐데 유가는 또 올라갈 걸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. 뭐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뭐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. 어쨌든 계속 사고 있고요. 지금 요 정도까지 샀는데 아 금요일날 미국 증시 더 빠진 거 봐서 요 정도까지도 더 밀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뭐 계속 살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거 좀 정리해서라도 좀 살 예정이고 왜냐하면 여기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동안 좀 팔았던 거 어 그런 것들 다시 산다는 개념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현금을 좀 요 때 많이 좀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좀 아쉽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. 실적 그리고 10월 20일 정도에 이제 유증 들어오잖아요. 요 타이밍에 한 번 더 사모펀드가 정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달 거래일로 붙이면 30 25에서 30 거래일 정도 이 정도 이후에 한 번 차트가 움직일 것 같아요. 그 뒤로 실적 발표도 나올 거고 그런 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사 발표 할 거예요. 사모펀드 정리하고 할지 안 할지 그 전에 할지 모르겠으나 기다리시면 됩니다. 여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만 원 아래 이렇게 내려가기 힘들어요. 이렇게 내버리면 사버리면 되죠. 진짜 현대가 거의 산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오면 사면 됩니다. 여유가 대부분 없어지겠지만 저도 지금 예수금이 많지는 않아서 조금씩 조금씩 사고는 있는데 좀 많이 앵꼬라고 하죠. 거의 다 고갈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HMM 적당히 빠진 정도 여기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고요. 해운 쪽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국 밀어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단기 반등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아무튼 매각 이슈 때문에 들고 있는 건데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았거든요. 좀 기다려야죠. 유니스 여기는 공시가 두 번 나왔어요. 공시가 두 번 나왔는데 이게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좀 튀겠는데 그래서 작업을 해볼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. 전혀 반응이 없다가 5분가에서 한 번 쳤는데 갑자기 여기서 VI가 뜨더라고요. 그래서 튀길래 매도가까지 왔잖아요. 까지 와서 다 정리하고 다시 살까 싶긴 했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그냥 냅섰습니다. 비중이 큰 것도 아니고 아마 꾸준히 추미했으면 아마 정리를 좀 많이 했을 거예요. 그리고 금요일 날 증시가 더 밀렸단 말이죠. 그런 거 봤을 때는 올리기 위해서 더 뺀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한 번 더 밀어버리려고 이렇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. 느낌상 왜냐하면 이게 조인트 벤처고 크게 매출이나 이런 게 영향이 있을 게 아니라서 그냥 단기 이슈거든요.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올랐다 빠지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나와버렸고요. 또 후재거리 뉴스가 나오면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느낌상으로는 800원대 얘네들이 작업을 해놨다가 이때 한 번 털어먹고 그냥 나와버린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손실을 봤을 수는 있어도 더 뺐다가 올리는 게 더 나을 테니까 뭐 그런 느낌입니다. 대한전선 여기는 추미애 전에 좀 했었고 뭐 좀 유상증자도 하긴 했었는데 약간 마이너스로 갈 것 같아서 정리를 한 주 빼고 다 해버렸습니다. 악재도 하나 남아있긴 해서 LS 쪽이라 그래서 잘 정리했죠. 여기는 한 주 남기고 그냥 가지고 있고요. 그냥 만원 아래 내려온다면 작업이 가능하니까 현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슬슬 작업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증시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만원 안에 내려올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습니다. SM라이프 디자인 여기가 반등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증시가 안 밀렸으면 한 번 위로 더 튀어줬을 확률이 높은데 증시가 좀 안 좋단 말이죠. 금요일날도 미궁 밀리고 해서 요정도 아니면 더 아래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일단 1200 아래에서 좀 더 추메하긴 했는데 글쎄요. 어디까지 뺄지 모르겠으나 요 때 한 번 밀었기 때문에 더 밀릴 확률은 있을 것 같습니다. 월요일날 많이 빠질 것 같거든요. 전체적으로 어쨌든 기다리시면 됩니다. 여유 되시면 조금씩 더 사시고요. 많이 빠질 때 여기는 실적 괜찮으니까 그리고 펄어비스 여기는 살짝 올라왔는데 게임즈는 뭐 경기침체라 상관없이 신작 이런 거 나올 때 한 번 튀어줄 수는 있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빠질만큼 빠졌고 더 빠질 수는 있는데 오를 수도 있는 여기는 예상이 안 돼요. 근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졌을 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밀려버릴 수 있거든요. 이때 게임 쪽으로 한 번 확 쏠린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글쎄 뭐 다 같이 밀리지 않을까 싶은 느낌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붉은 사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런 이슈에 한 번씩 튀기는 좋아서 단기 박스권 스윙 이런 걸로 계속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조금씩 사서 모으는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. GS 리테일 지금 증시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와중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경기 침체가 오면 편의점 쪽이 좀 좋기도 해서 돌아갈 수도 있으나 단기로 하락할 때 확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. 지금 데이터가 약간 그렇게까지 나쁜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심리에서 무너져버린 게 크거든요. 그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배당주니까 그냥 홀딩 잘 하시면 됩니다. 키스트 여기도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여기도 뭐 할 말이 없어요. 그냥 매각 절대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. 빠지면 빠지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매각할 때만 잘 파면 되니까 윙이푸드 거의 한 2,000원까지 왔었는데 1,970인가 이게 약간의 반등 호재거리가 약간 나왔거든요. 근데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또 수정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 종터방 보니까 이제 형광색까지 보게 된다. 라고 하는데 몇 번 더 수정 나올 수도 있고요. 아마 11월 전까지는 할 것 같아요. 그 11월, 12월 12월 전까지 왜냐하면 또 분기보고서 또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한 11월 정도까지는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. 여기는 증시 밀리더라도 호재거리랑 악재랑 동시에 나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박스권 유지가 될 겁니다. 많이 빠지면 누군가 주워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엄청 많이는 못 내릴 거예요. 그래도 특징은 증시 밀릴 때 같이 좀 밀려주는 편입니다. 저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도 좀 많이 빠졌죠. 여기 하반기 보면서 지금 정도부터 천천히 매수하셔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. 그리고 고려 신용 정보 여기는 생각보다 안 오르는데 뭐 괜찮아요. 이 정도 이 정도면 좀 더 사도 좋다. 더 빠지면 더 좋고 네. 네오이즈 여기는 웬일인지 좀 올라가고 있는데 게임 쪽 글쎄요. 신작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요거 두 개는 딱히 볼 게 없고요. 부동산 쪽 안 좋고 이터닉스는 중간중간 이슈 뭐 ESS라던가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테슬라 쪽에서 ESS로 좀 뭔가 매출이 나오는 그런 게 나올 때 그때 튈 것 같거든요. 그거 같이 엮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코엘패션 여기는 그때 못 팔아가지고 아쉽게도 어 이렇게 됐는데 버티면 됩니다. 어차피 뭐 매출은 나오는 이게 좀 분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1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. 거래랑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툭툭 튀어주는 거 있잖아요.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어 네 가만히 할 게 없어요. 그리고 폰드그룹 여기도 할 게 없어요. 엄청 많이 빼기는 힘들 텐데 그래도 더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. 뭐 그러면 아주 좀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정도 라고 보는데 경기침체가 오면 속옷이든 뭐든 잘 안 사 입을 거란 말이에요. 특히 속옷 같은 거 안 보이는 거는 경기침체를 잘 안 삽니다. 그래서 이거는 여기도 여유되시면 월급 받으시면 천안천히 계속 사시고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그냥 들고 계세요.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. 뭔가 할 수 있는 장이 아니라서 그리고 셀르메드 여기는 제가 여기 작전주 같다고 했죠. 작전주라는 게 작전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리기 위해서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을 보시면 뭔가 있었거든요. 이번 걸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증시가 안 좋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한번 탄력받은 것들은 몇 배 올라가 버리기도 해서 다행히 여기서 현금이 마련이 되려나 싶기도 하거든요. 운 좋으면 뭐 그냥 들고 있습니다. 어쨌든 수익 구간으로 들어왔고요. 마이너스였었는데 그냥 한번 냅둬 볼 생각이에요. 어디까지 가려나 운전면 한 6, 8,000원 만원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장 안 좋기 때문에 이럴 때 수급 쏠리면서 올라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현금 좀 챙겨가지고 다른 거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소홀옥션 여기가 이제 STO 장기로 갈 게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언젠간 되게 낼 것 같아요. STO 그래서 여기도 좀 많이 빠졌을 때 좀 좀씩 모았다가 작업하는 거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듭니다. 그리고 여기는 메타버스랑 이런 거 같이 갈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YG플러스는 좀 빠졌는데 이때 이 정도면 뭐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천천히 계속 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. 증시 빠질 거 이기 때문에 더 빠질 거예요. 더 빠질 건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좌평가 구간에 나눠서 천천히 사시면 되니까요. 그리고 나머지는 볼 게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덜 빠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. 뭐 그런 게 있고 테마주 형식으로 이런 것들 그다음에 MRH나 이런 것들 대선 테마주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씩 이제 대선 토론회라던가 미국 이런 거 나올 때 움직일 거니까 오히려 지금 증시가 좀 밀리면 테마주 쪽이 엄청 셀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거는 가지고 계시다면 기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힘든 시기인데 현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기분이 되게 들떠 있을 거예요. 저도 많이는 못 빼놔 가지고 지금 어쨌든 수익 중인 종목이 수익 중이라서 저는 뭐 크게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그래도 좀 스트레스는 좀 받는 상황입니다. 어쩔 수가 없을 때는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. 첫평가 구간이면 갈 때까지 그냥 버티시면 돼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